음악 삼성증권 언택트 컨퍼런스 이제 네 번째 강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물가 시대 어떤 주식이 매력적일까라는 주제로 삼성증권 플랫폼 비즈니스팀의 박은경 팀장님이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새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 깜짝하면 확확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그래서인지 어떤 종목이 매력적인가 어떤 종목이 투자할 만한가 조금 더 고민이 되는 요즘이에요. 어떻게 강의를 듣고 나면 저희의 안목이 높아질까요? 최대한 노력을 해봤습니다. 한번 그러면 제 발표를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제가 고물가 시대라고 적었어요. 원래는 작년 말만 해도 올해를 전망을 하면서 올해는 일단 지난 2020년 21년도 이제 성장기술주에 많이 투자자들이 치우쳐져 있었고 상대적으로 소비재는 조금 소외가 돼 있었고 그런데 드디어 나의 때가 왔다. 이제 그런 희망도 있었고 그리고 올해 2022년도 투자 그 탑픽은 명확했어요. 엔데믹. 그러니까 이게 작년 11월에 오미크론 때문에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했지만 그래도 이 치명률이 이게 현저하게 전 변이들 대비 낮다는 게 밝혀지면서 코로나 종식을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게 이미 작년 11월부터였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는 그게 3월이 될지 5월이 될지 그 정도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엔데믹이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심플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내 상황이 사실은 지금 1월, 2월에 걸쳐서 두 가지 그러니까 가계 소비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먹는 거랑 기름이거든요. 이 두 가지의 가격이 말도 못하게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엔데믹 시대에 고물가가 겹쳤을 때 투자 전력은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방정식 함수가 변수가 하나였는데 두 개가 된 거죠. 그런데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지정확 리스크까지 발생을 하면서 사실은 이 세 번째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서로 맞물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변수는 기존에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 세 가지로 늘어나면서 판단이 훨씬 더 복잡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세 가지 변수를 투자 전략의 함수에 넣어봤을 때 그래도 제가 도출한 정답은 구조적 성장 동력이 기본적으로 있는 회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할 때는 그래도 대장주 아니면 구조적으로 지금은 어려워도 이거는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업체들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더불어서 가격 정가력을 함께 갖춘 업체 이렇게 선별을 하시면 그래도 시장을 어느 정도 이기는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조금 더 각각의 타픽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엔데믹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소비할 것인가 그거는 나라마다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바로 그 시점입니다. 지금 좌측에 보시는 그림은 제가 이건 한번 그냥 보시라고 그렸어요. 뭐냐면 사실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도 와 세상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3천 명 나오던 시절에 그런데 저기 21년도 한 7월에 델타가 또 난리 기승을 부를 때 또 와 이거 뭐 전에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 오미크론이 치명률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은근히 오히려 쓱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저 그래프를 보시면 아 오미크론의 기세가 참으로 대단했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될 텐데요. 작년 연말부터 이 오미크론의 확산을 그려본 거예요. 보시면 이 꼭지가 각 지역별로 꼭지 시점이 좀 차이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가 1월 말에 꼭지를 치고 쭉 떨어져서 지금 3월 초부터는 오미크론이 성행하기 시작한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3월 1일 정도인가 미국 정부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노마스크 이제 CDC라는 데서 노마스크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엔데믹이다. 와 했죠. 그리고 아마도 미국은 아주 큰 이변이 있지 않다면 정말로 예전과 같은 생활로 빠르게 회복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지금 노란색 선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꼭지는 미국보다 시점이 한 달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유럽도 한 4월이면 괜찮아질까? 다만 변수가 있다면은 지금 이 스텔스 오미크론 때문에 이 노란색 선이 쭉 떨어지다가 다시 한 번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 시점은 한 5월 정도로 미뤄질 공산이 커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도 어느 정도 가시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시아예요. 지금 이 아시아 같은 경우는 꼭지 맞아? 그러니까 일단 꼭지가 언제인지 알아야지 이게 내려오는 시점도 예측을 할 수 있을 텐데 최근에 중국에서 대형 도시들 벌써 두 개를 한 번씩 봉쇄를 했죠. 다시 봉쇄했죠. 그래서 아직 아시아는 꼭지가 얹을 수 없는 게 한 가지 문제고요. 두 번째는 확산과 무관하게 방역 정책이라는 건 또 별개로 가잖아요. 오미크론이 막 성행을 해도 좀 방역은 완화시켜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중국은 올림픽이 끝나면은 그래도 방역이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아주 고집스럽게 지금까지도 도시를 봉쇄한다든가 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포스트 코로나 소비제를 고르는 어떤 산업, 기업이 이제 어떤 제품이 있겠죠. 뭐 외출을 많이 하니까 옷을 많이 사겠지. 이거는 지역별로 다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중국에서 장사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라면은 실제 옷 소비가 언제쯤 제대로 회복될 수 있을지 우리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투자 전략은 엔데믹 수혜주를 고르되 지역적으로 아시아, 특히 중국의 매출 비중이 작은 업체를 골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격 정가력인데요.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1월, 2월부터 너무나 흔히 듣는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저도 이 미국 CPI라는 게 2월 달에 7.9% 전체 물가 성장률이 7.9%가 나왔더라고요. 상품은 12%, 서비스는 4. 몇 퍼센트 정도? 그런데 이 전체 미국 CPI가 이렇게 팔 가까이 나온 시점이 언젠가를 쭉 봤더니 1980년이더라고요. 많이 되돌아가네요. 네. 아마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 그 시절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 한마디로 정말 초유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유럽도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품 가격의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고 그나마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조금 더 낮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인플레이션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기업과 산업을 고르는 기준은 수요가 너무 강해서 부르는 게 값이 될 경우 아니면 원래부터 사람들이 이거는 가격 보고 사는 물건이 아니야 에르메스 백 같은 게 그런데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점 사업자라 얘가 부르는 값을 주지 않으면 갖지 못할 경우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또 추리는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세 가지 함수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엔데믹,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결국은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소비에 적합한 상품 중에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를 제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상품 원가율이 높은 회사를 또 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산업에서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로 좀 추려보면 어느 정도 투자 포트폴리오가 간추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두 가지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 쫑긋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쫑긋할 만큼 좀 내용이 알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아시는 디즈니예요. 그래서 좀 아, 식상하다 그러실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디즈니보다 나은 대안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디즈니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시가총액 한 300조 되는 굉장히 큰 회사죠. 뭐 대표적인 리오프닝 수혜주입니다. 그런데 제가 식상함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들고 나온 이유는 아직까지도 저는 시장이 디즈니의 가능성을 좀 너무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엔데믹 시대에 디즈니가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평가절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닝추정, 컨센서스라고 하죠. 계속 올라간다면 그건 주가에 조금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때 디즈니가 실적적으로 많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OTT 서비스를 시작하고 좋은 성과를 내면서 주가는 많이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의 문제는 좋은 것도 있는데 OTT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비용이 올라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 똔똔이네?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 판단이 어려운 게 이 디즈니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최근 작년 11월 이후 디즈니의 주가는 다른 성장주들과 비슷하게 조금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올해 컨센서스, 어닝 컨센서스를 보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5% 증가해서 900억 달러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5% 증가해서 128억 달러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는 이미 이 회사가 리오프닝 수혜주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여기서 이 우측에 있는 영업이익 그림을 한번 자세히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전에 2019년도 이 회사 영업이익이 약 150억 달러였거든요.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코로나 이전의 영업이익 달성되는 시점을 23년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점진적인 회복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테마파크 같이 리오프닝에 완전하게 수혜를 보고 있는 산업도 있지만 미디어 쪽처럼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섹터도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만치가 저렇게 좀 보수적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저 숫자 너무 보수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1분기 실적을 보면서 제가 이 생각을 좀 굳혔어요. 1분기 실적이 2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당시에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면서 그 다음 날 주가가 한 7% 정도 되게 크게 오르기도 했었어요. 당시 테마파크가 이 서프라이즈를 견인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0% 상장하면서 적자였던 사업부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는데요. 저 숫자, 저 위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지만 저 숫자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매출액 36억 달러 증가할 때 영업이익은 26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왜 제가 컨센서스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보느냐. 저는 이 테마파크 입장료, 호텔 크루즈 이용료 다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거든요. 이미 디즈니는 2021년 3월에는 1분에서 가격을 한번 올렸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10월 달에 한 3에서 8% 정도 이제 그 상품에 따라서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기대는 이 올린 가격을 반영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작년 말에 올렸기 때문에 근실내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통상 역사를 보면 연에 한 번,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정도 올려왔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수요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지금 미국의 놀이공원 CPI거든요. 저렇게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수요가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더 오를 수 있겠죠. 부르는 게 값일 것 같거든요. 사실 뭐 테마파크라 그러면은 아, 난 놀이동산 안 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걸 그냥 더 쉽게 여행이라고 한 번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엔 일본 놀러 갈 때 100만 원 들고 가면 한 3박 4일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게 근데 200만 원이 지금 된다고 해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안 가실 것 같으세요? 그래도 가야죠. 200만 원 가야 될 것 같죠. 바로 이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수요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전가될 수 있는 업종이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고 시장이 이 효과를 좀 너무 강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왜 기억해달라고 한 숫자 중에 테마파크 매출이 36억 달러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26억 달러. 자 보세요. 이게 매출의 70%가 이익으로 남았대요. 많이 남은 거죠? 근데 원래 테마파크 영업이익률이 한 20%에서 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매출 36억 늘어났으니까 한 10억 달러 늘어나면은 일반적인 거예요. 즉 여기는 뭔가 얘네가 비용이 상승한 것보다 지금 매출을 더 아까 단가 인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던가 혹은 어려웠잖아요. 구조조정을 했겠죠. 그러니까 비용을 있는 대로 날씬하게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수요가 조금 올라오니까 이걸 우리 흔히 영업 레버리지라고 그러잖아요. 비용이 내려가는데 매출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좀 덜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많이 걱정하시는 게 그래 테마파크는 리오프닝의 수혜지만 이 미디어 쪽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아직도 제작비가 코로나 방역 관련 비용 때문에 많이 들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 또한 빠르게 저는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3월 이후 미국의 노마스크 정책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은 영화관 티켓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용은 떨어지는데 지금 매출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디즈니는 그동안에 많이 미뤄왔던 이 대작들을 올해 줄줄이 출시하기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일정이 바쁘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 지금 미디어 쪽 너무 경쟁이 치열하잖아. 이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수가 돼버렸다면은 저는 이런 변수도 좀 고려를 한다면은 지금 디즈니에 대해서 조금 더 업사이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디즈니의 주가를 얘기할 때 이 디즈니 플러스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테마파크가 돈을 벌어주는 역할 그래서 돈을 벌어서 주가를 띄우는 역할을 한다면은 이 미디어 엔터 사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 밸류에이션이랑 관련이 높거든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쪽이 부진한 모습을 보면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사람들은 더 낮게 잡으면서 주가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미디어 쪽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많은 것들은 상수라면은 지금 변수는 뭐가 있을까 일단 디즈니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이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인 만큼 아직 가야 할 나라도 많고 펜트릿할 소비자도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 나라에 출시될 일정이 저렇게 좌측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줄줄이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OTT 하는데 제작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잖아요. 그런데 디즈니는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할 테마파크가 막 돈을 벌기 시작할 거예요. 캐시카우를 배후에 둔 디즈니의 미디어 엔터 사업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 좌측에 보이시는 그림은 노란색 선이 디즈니의 주가 그 다음에 초록색 선이 EPS 추정치의 변화입니다. 사실 EPS 추정치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죠. 떨어지고 있네요. 그만큼 밸류에이션은 싸졌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런데 저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저 초록색 선이 계속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노란색 선과 저 초록색 선의 괴리가 과연 얼마나 더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좀 아무리 식상해도 디즈니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을 드릴 종목은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라고 사실 우리가 흔히 거래하는 미국 주식 대비로는 좀 시가총액이 작아서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이 이름은 젊은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그냥 공연 기획사 그리고 티켓 판매사 음악과 관련된 그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 회사는 당연히 공연이니까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두가 이 업체가 리오프닝 수혜주라는 건 알지만 디즈니랑 비슷한 논리로 아직도 이 회사의 잠재력이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다 라는 생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라이브 네이션이 왜 젊은 분들은 아실지도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BTS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SMYG, JYP 다 해외 공연할 때 대부분 저 회사의 공연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콘서트 기획이 매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좌측의 그림은 팬데믹 이전의 실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45개국에서 이 공연기획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관 업무부터 다 해주는 것도 하지만 심지어 어떤 이제 뭐 스테이디움 이런 거는 자기네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포스트가 전 세계에 한 350여 개 포스트를 독점적으로 또 이용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또 이 회사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SM, JYP, YG처럼 아티스트 매니지먼트도 450명 국제적으로 하고 있는 기획사고요. 또 하나 이제 티켓 판매가 두 번째로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티켓 마스터라는 명칭으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고 티켓 마스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연을 할 때 스폰서를 유치하잖아요. 뭐 현대카드 이런 식으로 그런 스폰서를 유치하고 광고를 따오는 그런 사업부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콘서트는 2019년에도 적자 사업이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콘서트를 많이 하면 적자가 늘어나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때는 왜 적자였죠? 이게 왜냐하면은 콘서트 매출은 티켓이 팔리면은 고스란히 그걸 100% 내 매출로 잡고 그 안에서 아티스트한테 떼주고 각종 비용 지불하고 해요. 그런데 이 콘서트 실적 안에는 티켓 판매 사업부한테 떼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콘서트 사업부의 성과는 어떻게 보면은 티켓 판매 사업부의 성과랑 합쳐서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따라서 콘서트를 앞으로 많이 한다는 건 결코 이 회사한테 나쁜 게 아니다라는 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절 이 회사의 이익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어떻게 변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에 매출은 120억 달러였어요. 2022년 기대하고 있는 매출액이 14억 달러예요. 그런데 2023년에도 150억 달러밖에 안 돼요. 저는 사람들이 공연을 이렇게 안 보고 싶어 한다고 조금 왜 시장은 이렇게 보수적이지 여기서 한 번 놀랬고요. 그런데 실제로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저 그 노란 점들이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원래 이 회사가 3% 영업이익률을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시장이 지금 거의 두 배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코로나를 통해서 체질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시장이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다만 이게 뚜껑이 열렸을 때 심지어 저는 저것보다도 더 높은 이익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일단 아까 디즈니랑 마찬가지의 경우예요. 저 지금 콘서트 못 간 지 굉장히 오래됐고 사실 되게 가고 싶어요. 아, 네. 얼마 전에 방탄 콘서트 한다고 그러는데 새우 했었잖아요. 저는 아미도 아닌데 그냥 아무데나 좀 가고 싶더라고요. 저도 뭐 가서, 네, 동의하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티켓 가격이 저는 부르는 게 값일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뭐 이미 워낙 치열해서. 치열하죠. 그런데 앞으로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좋은 게 이 업체가 포지셔닝이 좋은 게 왜 그 독점적으로 중요한 공연장을 또 확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비단 저 같은 소비자만 너무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아티스트들도 공연 못 한 지 오래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 신규 아이돌 쭉쭉 나오고 있죠. 데뷔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묵은 아이돌들도 새삼 음반을 엄청나게 발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건 다 공연을 위한 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원하는 공급자도 공연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수요자도 티켓만 팔아주세요.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방탄 같은 경우도 공연을 스테이디움에서 하면은 지금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저렇게 티켓을 사러 들어가면은 라이프 플레이라고 써 있는 저 티켓은 온라인으로 이제 중계가 되는 공연을 의미를 합니다. 한마디로 예전에는 저희가 공연 콘서트를 한 번 하면은 뭐 최대 6만 장의 티켓이 우리의 매출이었는데 이제는 온라인 공연을 통해서 매출 자체가 레벨업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매출 추정치랑 영업이익 추정치 과연 저게 충분히 현실을 반영하고 있느냐 저는 조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팬데믹 이후에 지금 초록색 선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어닝 추정치가 낮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좀 지역별로 코로나 효과가 오래가는 지역들이 존재를 하고 이 회사는 전 세계에서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난 11월 달 이후 장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박스권 내에서 주가가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라이브네이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계속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사실보다는 굉장히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좀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다. 그거를 시장이 다 같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박은경 팀장님의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라이브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어서 더 뜨거운 반응을 주신 것 같은데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보았던 질문이 리오프닝 테마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또 있는데 바로 오프라인 유통업체인데 좀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이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투자 매력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참 판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엔데믹 시점이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2021년에 왜 아마존 주가가 부진하고 뭐 코스트코 주가는 굉장히 좋고 그랬거든요. 그게 단적으로 이미 미국은 작년부터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를 봤다는 거고 근데 아시아 같은 경우는 올해 그게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프라인 업체를 좋게 볼 수도 있고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저희가 주의를 해야지 되는 거는 왜 아까 불확실성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먹는 거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불확실성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고 사실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소비 위축으로 가게 되거든요. 소비 위축으로 가면은 버틸 수 있는 유통사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은 유통업체는 엔데믹과 무관하게 이 경기 사이클에 훨씬 더 좀 민감하게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까지 드려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박은경 팀장님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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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